I think that's some Mayan dress. You like that color? Yes. Oh my god. So beautiful. So everyone make their own dre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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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you? No. Somebody make it about maybe five or six only that make it. Sometimes they buy their own. 분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이지만 그들에겐 그보다 더 소중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숲속의 저녁은 일찍 찾아옵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집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안에 해먹이 있어요. 너무 늦겠다. 나이 Rise for my wife? Yes, your wife and this is for you? 아, so you sleep in this? Yes. It's you bed! Yes! 와, this is great! 토띠아, 토띠아. 토띠아. 이들의 저녁 준비는 토띠아로 시작됩니다. 아까 나다를 발라놓은 우수수를 곱게 가루로 빻습니다. 아, water. Yes. And how much? 물을 조금만 넣었는데도 금세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기계의 도움을 받는 요즘은 많이 편해진 거라고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세 며느리들 사이에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또띠아를 굽기 좋게 알맞은 크기로 둥글납작하게 빚어냅니다. 별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이 간단한 반죽 하나에도 노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야문화의 기반을 옥수수 농경이라고 할 정도로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산간지대라 화전농업을 해야 하는데 옥수수는 딱 맞는 작물이었습니다. 또띠아의 재료는 옥수수 가루, 물, 소금.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달궈진 팬에 잘 구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멕시코 음식이 소개되어 또띠아는 꽤 접해봤지만 직접 만들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아, 됐다. 게다가 또띠아의 원조인 마야인들에게 직접 배우다니 쉽게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불 조절을 맡은 시어머니. 어느새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또띠아가 제대로 익었는지는 가운데만 톡 건드려보면 압니다. 손가락이 닿았을 때 부풀어오르면 잘 익은 것입니다. 반죽할 때 한가운데 공기 틈을 주는 게 진짜 기술이고 노하우입니다. 어느새 바구니 하나가 그득합니다. 부엌에서 여럿이 모여서 이 집 며느리들하고 저랑 같이 만들었는데요. 벌써 이만큼 됐어요. 꽤 많이 만들었죠. 뜨거워요. 갖고 와서 굉장히 따끈따끈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뭔가 고기라든지 야채를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기대되는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어느새 새까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대충 눈치로 식사법을 익혀 그대로 따라합니다. 콩과 채소 요리가 반찬이라면 또띠아는 우리네 밥 정도에 해당될까요? 손님 맞이 상을 차린다고 준비가 길어졌습니다. 다들 시장했던 끝이라 저녁이 더 꿀맛입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처음 보는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다른 고 easiest인지 바로 또 믿고 있네요. 아, 먹이 짧은 곳으로 먹어요. 이게 한 곳은 얼마죠? 사, 약인 ал기가, 일요일의 위험이나 일이요. 마사 구운 parte. 마사구운, 식사무요? 네, 약간의 생선. 네, 아,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야채를 알죠. 코론 주스, 옥수수로 주스까지 만들었어요. 저 지금 음료수를 주셔서. 마사, 마사. 이게 마사라고 하는 음료수인데요. 이것도 옥수수로 만든 음료수예요. 옥수수 활용법에선 누구도 마야인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오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지내는 이들. 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작으시대ft인 인정하 Citygyis 단var 단사 응 più 나는 우리 함께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함께하는 일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함께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어떤 범위한 집이 있는 것 같다. 행복은 인생의 가장 단순한 가치에서 온다는 것 마야마을의 대가족이 저에게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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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에어!